관악구 일부 공무원들의 근무 태만 행위가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근무를 핑계로 휴일에 나와 경마장에 드나들면서 수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도에 정주영 기자입니다. 관악구청에서 근무하는 A씨, 지난 2018년부터 2023년 사이, 휴일 근무 중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경마장을 드나들며 휴일 수당을 챙긴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근무지 이탈만 무려 143차례, 이렇게 받아간 부정수령액은 362만 원입니다. 올해 양천구청으로 근무지를 옮긴 B씨도 관악구청에서 근무하던 지난 2022년 1월부터 8월 사이 주말에 출근 체크를 한 뒤 경마장에 갔다가 퇴근 기록을 남기는 수법 등으로 시관의 수당 104만 원을 부정수령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방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각 1,900여만 원, 620여만 원을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들이 지방 공무원법에 따라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각각 강등과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관악구는 감사원 요구에 따라 이들이 부정수령한 수당을 환수 조치하고 징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 점검을 강화하고 직원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책을 수립했다고 덧붙였습니다. HCN뉴스 정주영입니다. HCN 뉴스 정주영입니다.